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열린의사회와 대덕면 내리 외국인의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에 첫 번째 의료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유현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성시와 사단법인 열린의사회가 10일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병석 열린의사회 이사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면 내리 외국인의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덕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의 진료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서 안성시와 열린의사회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상호협력해 운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 12일 내리경로당 및 25호 공원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열린의사회의 전문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약 20여 명이 첫 번째 의료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의료봉사에서는 필요한 필수 인원만 참석할 것이며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해 봉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당은 대덕면에는 안성시 외국인 주민의 26% 이상이 거주하고 있기에 의료시설의 부재 등 보건 취약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 안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